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즉 실시간 방송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강좌를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앱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실시간 방송에 여러가지 앱이 있는데 그러나 유튜브에서 제가 하는 실시간 방송하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됩니다. 유튜브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맨 아래쪽에 보세요. 맨 아래쪽에 동그라미 플러스라는 것이 있어요. 동그라미 플러스. 다시 보세요. 제일 아래쪽에 가운데 동그라미 플러스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서 쇼츠 동영상 만들기 동영상 업로드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 나오죠. 그 외에 스토리 추가 게시물 작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보면 이거 있죠. 지금 제 얼굴이 조금 보일 겁니다. 왼쪽에. 이걸 터치해서 이것은 지금 전방을 비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방을 비추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터치해서 후방을 비추도록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편이 비추게 됩니다. 반대편을 제가 잠시 제 컴퓨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춥니다. 제가 강의를 위해서 검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목을 제일 처음에 제목을 넣습니다. 필수 사항이라고 써놨죠. 여기에 터치해 가지고 실시간 방송 강좌라든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제목을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걸 터치하면 공개, 일부 공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서 공개를 해야 되겠죠. 실시간 방송을 하니까. 위치는 여기 위치 있죠. 위치 이것은 뭐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시청자청에서 아동용 동영상인가요? 필수 항목이죠. 여기에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보면은 예 아동용입니다 하고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두 가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동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이걸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동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동영상을 성인 시청자만 시청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싶은가요? 여기서는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아니요. 성인 시청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터치하면은요. 두 가지가 이렇게 나요. 예하고 아니요하고 두 가지가 나죠. 그래서 제안하지 않겠다. 아래쪽을 다시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보다 더 자세하게 해서 옵션 더보기 있죠. 옵션 더보기를 터치합니다. 옵션 더보기를 터치하면 나중에 방송하도록 예약. 이것은 해두는 게 편해요. 실시간으로도 방송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튜브에 그들이 올려서 나중에도 계속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은 고급 설명이 있어요. 고급 설정. 고급 설정을 터치합니다. 고급 설정 터치하면은 기본적으로 채팅 허용이 되어 있어요. 채팅을 안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채팅 안 하는 겁니다. 채팅을 하도록 일반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그 밑에 여기 보면 본 동영상의 유럽 ppl vip 멤버십 보증 광고와 같은 유럽 프로모션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 할 때 이것이 해당될 때는 여기 체크를 해야 되겠죠. 체크 없이 해당이 안 될 때는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수익 창출 사용 설정에서는 자기가 이제 유튜브에 수익 창출이 되고 오시면은 이것을 터치를 하고 터치를 하고 그러나 장차 수익 창출도 될 가능성에서는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게 좋겠죠. 이거 터치를 해가지고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현재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런 다음에 저 위에 상단에 뒤로 가겠죠. 화살표. 이걸 터치합니다. 다시 뒤로 가기 터치해서 빠져놉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하단에 보세요. 다음이라고 있죠. 다음. 최하단에 다음이라고 있죠. 다음을 터치합니다. 다음을 딱 터치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사진을 찰가닥 찍어요. 실시간 방송 사진을 처음 그러니까 썸네일을 여기 올리는 겁니다. 썸네일을. 지금 사진이 찍기가 제가 화면을 검게 했으니까 검게 나오는데 나는 이것을 미리 만들어 올리고 싶을 때는 미리 만들어 놨을 때는 이 연필을 터치합니다. 연필을 터치해서 툭 터치하면요. 여기서 설정 수정이 나오고 미리 보기 이미지 다시 찍기 다시 촬영하든지 미리 보기 이미지 업로드 자기가 이리 만들어 놓은 것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미리 보기 이미지 업로드를 터치해가지고 하면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진이 나옵니다. 자기 여러 가지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사진을 올립니다. 저는 이 사진을 올려 보겠어요. 그리고 상단에 우측 상단에 저장이 있죠. 저장을 터치합니다. 저장을 딱 터치해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갔죠. 이렇게 이것을 이용해서 실시간 방송의 썸네일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최하단에 보세요.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제일 아래쪽에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 이걸 터치하면 그때부터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송을 하고서 카메라를 좌우로 잘 움직이고 적절하게 화면에 빛을 주고서 자기가 말을 하면 그것이 말도 오디오도 자기 목소리도 보이스오버 목소리도 녹음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튜브에 라이브 스트리밍 실시간 방송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